다양한 미네랄들이 들어있다는 종합영양제 무조건 종류가 많을수록 좋을까요? 특정 성분들끼리 만나면 흡수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유명 브랜드 제품이라고 과연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고 만들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기남입니다 종합영양제 고르실 때 미네랄 성분들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는 종합영양제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미네랄들 그리고 그런 여러가지 미네랄들을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에는 좀 부정적입니다 이번 시간 그 이유를 말씀드릴건데 소비자분들은 물론이고요 영양제를 만들고 판매하는 업체들 그리고 그런 영양제들을 추천해주는 의사나 약사분들도 한번쯤 생각해보셔야 할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랑 영양제 상담해본 분들은 아실거에요 여러가지 비타민과 미네랄로 만들어진 종합영양제나 비타민 없이 여러가지 미네랄들로만 구성된 종합 미네랄 제품은 웬만해선 추천드리지 않거든요 그 첫번째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미네랄의 양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에는 먹을 것이 귀에 쓰시기에는 부족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미네랄 결핍이 거의 없어요 요즘 비타민 결핍이라고 해서 특정 비타민이나 종합비타민 드실 분들 없죠? 평소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비타민들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보다 활력있는 생활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비타민을 특히 수용성 비타민을 드시는건데 같은 목적으로 미네랄을 추가한다? 그러기에는 기본적으로 미네랄이 비타민들과 달리 축적의 이슈가 있어서요 미네랄 섭취가 전혀 부족하지 않은데 비타민처럼 지속적으로 미네랄을 추가해 드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제가 종합 미네랄 제품을 추천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일반적으로 미네랄들은요 적게 먹을수록 흡수율이 올라가고 많이 먹을수록 흡수율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적게 먹으나 많이 먹으나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는 것인데요 특히 칼슘 많이 먹을수록 반대로 흡수율은 떨어지는 대표적인 미네랄입니다 그런데 흡수율이 좋은 칼슘이라고 많이들 광고하죠? 칼슘은요 아무거나 드셔도 효과가 비교적 잘 나타나고요 굳이 나누자면 비소성 칼슘과 소성 칼슘으로 나눌 수 있고 이 비소성 칼슘이 소성보다 흡수율이 좀 높긴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몸의 칼슘 농도가 낮으냐 높으냐 그리고 뼛속의 조골세포의 활동성이 파골세포보다 많으나 적으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노칼슘, 액상칼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칼슘 말씀드린 김에 많이 물어보시는 마그네슘도 살짝 말씀드리면요 마그네슘은 뭐 킬레이트 마그네슘이 좋다 흡수가 더 잘 된다 이런 얘기 많죠? 맞아요 맞습니다 킬레이트화 시키면 마그네슘의 흡수율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킬레이트화 하지 않은 일반적인 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마그네슘, 염화 마그네슘도 흡수가 잘 됩니다 굳이 킬레이트 드실 필요 없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미네랄들의 흡수율을 크게 따질 필요가 없는 게요 미네랄들은 우리 몸 안에서 대부분 재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몸에서 미네랄들이 이렇게 저렇게 사용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사용 후 버려지는 배출되는 미네랄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몸은 그렇게 버려지는 미네랄들을 재흡수합니다 칼슘 같은 경우에는 98% 이상 재흡수하고요 마그네슘은 95%가 재흡수되거든요 자 평소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충분히 미네랄을 섭취하고 있는데 게다가 재흡수까지 잘 되는데 종합 영양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미네랄들을 추가로 섭취해야 한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종합 미네랄 제품을 추천하지 않는 마지막 이유는요 영양소 형태의 미네랄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흡수되는 경우가 많아서인데요 경쟁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서로 먼저 흡수되려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쟁에서 이긴 미네랄은 흡수가 잘 되고 경쟁에서 진 미네랄은 흡수가 잘 안 되겠죠? 가장 쉬운 예로 마그네슘이랑 철분 이거 같이 드시잖아요? 이 둘이 경쟁적 관계인데 이 마그네슘이 철분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철분이 이기니까 마그네슘의 흡수율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자 표를 보시면서 어떤 미네랄들이 어떤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칼슘 칼슘은요 철분을 만나면 흡수율이 떨어지고요 아연과 마그네슘을 과량으로 섭취했을 때도 칼슘의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다음 마그네슘과 철분의 경쟁 관계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다음 철분은요 칼슘이나 아연, 마그네슘과 만나면 흡수율이 떨어지고요 이래서 철분제는 종합 영양제가 아닌 철분 단독 제품으로 따로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면역에 좋다는 아연은요 철분이나 칼슘이나 구리를 만나면 흡수율이 떨어지는데 이게 엽산이랑도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연을 어떻게 먹고 있죠? 제품에 아연을 넣으면 면역이라는 말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에서 아연을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고 그렇게 소비자는 아연을 아무렇게나 막 먹고 있죠 아연도요 철분제와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섭취하는 게 좋고요 공복에 따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 구리는요 아연이랑 철분 만나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크롬도요 철분, 아연, 칼슘과 경쟁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최근에 밝혀지고 있고요 마지막 셀레는요 이건 살짝 다른 이야기인데 비타민 A, C, E와 함께 섭취 시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상황 이런데 여러 가지 비타민들이랑 미네랄들이 섞여있는 이런 종합 비타민의 미네랄 굳이 종합 영양제를 먹어야 할까요? 종합 미네랄 제품 먹으면 그게 좋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종합 비타민 미네랄 제품보다는 고함량 비타민 B, 비타민 C를 드시면서 미네랄은 따로 드셔라 칼마디 제품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추천드렸고요 철분제나 아연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따로 드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 어떠셨나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데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